우리 자기 뭐하고 있을까? 응? 뭐하는 거야? 깜짝 놀래켜줘야지 누구게? 어우 씨발 누굴까? 손가락에 반지가 없는 거 보니 미나구나? 장난하면 못 꺾어버린다 당연히 농담이지 그러면 이제 맞춰봐 야 자냐? 어 잠깐 졸았네 요즘 너무 피곤해서 말이야 이제 대답해 질문이 뭐였지? 뭐긴 뭐야 내가 누구냐고 아 누구긴 누구야 우리 자기지 이 새끼 머리 쓰는 거 보소 자기야 이제 손 치워줘 눈알 뽑힐 거 같아 자기 누구?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자기가 누구냐니 잡치고 이름 말해 전화 찬스 그딴 거 없어 너 진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수작 부리지 마 이 새끼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맞지? 이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? 이건 이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신뢰의 문제지 뭐냐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네가 내 이름 모른다에 내 왼쪽 엄지손가락 건다 너는 뭐 걸래? 이렇게까지 피를 봐야겠어? 쫄리냐? 쫄리는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이 새끼 쌩바닥걸리는 거 보소 마지막 기회 줄 테니까 이 손 떼 마지막 기회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? 뭐냐 내가 바라던 바다 오늘 둘 중 하나는 뒤지는 거여 셋 세면 동시에 우리가 첫 키스 했던 장소 말하는 거다 고작 생각해낸다는 게 그거냐 이런 귀여운 새끼 쫄리면 돼지시던지 아가리 그만 놀리고 시작하자 하나 둘 기도하냐 가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하게 해주라 혀 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박효진 틀렸어 이 개새끼 박효진 박효진